아니, 그런데 해가 떨어졌어. 바꿨네. 못 이기시려고. 애들 못 이기시려고. 또 아이들이 즐거워해야 되니까 바꿨습니다. 수영, 수영, 수영. 오케이, 수영. 오, 잘하는데? 수박, 수박인데, 수박. 수박, 수박. 그리고 또 내 자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조카도 있으니까. 그냥 원하는 거 해 주는 게 나아요, 맞아요. 신났어, 신났어. 근데 다들 재미있게 노네. 설계장님도 신나셨는데요? 어때, 방 보니까? 좋아. 막 카메라 있으니까 선배한테 물을 뿌리더라고요. 평소에도 계속 선배 촬영하시는 거예요? 7년 내내 하고 있는데 하루도 안 먹여요. 아, 너무 재미있다. 우리 이거 공게임 한 번 할까? 네. 엄마가 공게임 한 번 주세요. 우리 공게임 팀 다 할까? 그냥 공이 저기 있어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왜? 물속에서 걷는 게 굉장히 건강에 좋아요. 아니, 수영은 왜 이렇게 이렇게 해요? 아니, 수영은 왜 이렇게 해요? 아우, 정리기 착해. 진짜 혜율이가 늘 중간에서 저렇게.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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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